안녕하세요. 참가자 김현영입니다. 원래 저는 밴드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. 오늘 오랜만에 솔로로 한번 나와봤어요. 쟁쟁한 참가자분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요. 꼭 살아남아서 다음 라운드 진출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.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여러분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걸어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 이 길을 잃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뭐 이랑 난 우리 우리 여러분 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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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뜨겁게 지는 발바다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나는 하나의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널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 잊지 않아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난리 모든 뉴스를 감사해 하겠지 보이지도 애오는 그들 지치넘게 덜 불고 안 숨지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가는 것을 오르는 저 흰 찬 연어도처럼 걸어가다 운명 걸어가다 운명 걸어가다 운명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